고마워 충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정말 슬프고 무서운 병 바로 치매를 발전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치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에 따라서 알자이머 치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또 알코올성 치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생기는 조기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알코올성 치매가 아닌 다른 치매 알자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도 위험률이 더 3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술을 먹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알코올성 치매로 가는 그런 증상일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예방법까지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술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알코올성 치매로 갈 수 있는 초기 증상일 수 있다 경과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 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술 마시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이렇게 반복적인 주사가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술 마시고 나서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흔히 있지만 그런데 이런 증상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지속적으로 이런 주사가 다른 주사가 맞고 생긴다면 이것은 뭔가 뇌에 이미 손상이 가 있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성 주사가 있다면 뇌 손상에 의해서 즉 질병으로 인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다 뇌기능 검사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바로 기억력 감퇴 즉 단기 기억에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물론 술을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다고 얘기하죠 블랙아웃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블랙아웃도 자주 나타난다면 이것도 뭔가 알콜성 치매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조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해마 있죠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증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 기억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전에 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또는 어제 일도 빨리빨리 기억을 못해내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자꾸자꾸 생긴다면 이것은 술로 인한 해마의 손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콜성 치매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동의 억제력이 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 화를 잘 내거나 또는 폭력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러한 알콜성 치매를 가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강해지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폭력성이 보인다든가 또는 화를 잘 낸다든가 이렇게 좀 과격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뇌 속에서도요 전두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알콜을 좀 많이 먹은 사람들 알콜 중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뇌를 연구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전두엽에 백질신경로 손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백질신경로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고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죠 충동이 억제가 잘 안되고 또 성격이 좀 난폭해질 수 있고 화를 잘 낼 수 있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알콜로 인한 어떤 뇌손상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알콜성 치매로 가기 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콜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첫번째 당연히 술을 좀 줄이셔야겠죠 금주가 제일 첫번째 방법이고요 또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뇌기능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먹는 것도 굉장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표적인 오메가3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그러면 혈관 건강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혈관 건강뿐만이 아니라 뇌기능에도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오메가3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뇌기능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동물실험에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알콜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잘 챙겨드신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술을 먹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뇌검사를 꼭 받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알콜성 치매가 생길 수 있는 증상 바로 초기 증상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예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술 적당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절한 응징을 하셔서 여러분들 내 건강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